이제 20개월이 막 된 딸 하나를 키우고 있는 저에게 몇 달 동안 제가 그 아이에게 듣는 말 중에 듣지 못했던 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올 초까지는 분명히 아빠라는 말을 굉장히 자주 했고 또 다른 같은 개월수의 아기들보다 훨씬 먼저 이야기를 해주었었는데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언젠가부터 갑자기 아빠를 부르지 않던 저희 딸이 저는 굉장히 신기했고 궁금하기까지 했습니다 제가 분명히 아빠라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빠 어디 있니 하면 늘 저를 쳐다보고 배시시 웃곤 했지만 절대 아빠라는 말을 저에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잘 따라했습니다 기린 하면 기린 포도 포도 엄마 하면 엄마 이렇게 다 합니다 아빠 하면 저희 딸은 항상 저를 보고 씩 웃으며 엄마 저는 올 한 해를 엄마로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거의 한 열 달 정도 아빠의 부재를 느끼며 살던 저에게 지난 월요일 저희 딸 서아가 드디어 있던 잠재력이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저를 이제 드디어 아빠라고 불러주는 것입니다 그냥 아빠도 아니고요 1년 치를 몰아서 한 번에 이야기를 해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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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치를 한 번에 몰아들으니까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에겐 너무나 큰 기쁨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월요일과 화요일 저는 저를 아빠라고 불러주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 때문에 얼마나 즐겁고 기뻤는지 모릅니다 천국 시리즈 설교를 준비하며 이 기쁨이야말로 천국은 이런 기쁨이 느껴지는 곳일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천국은 정말 그런 곳 아닐까요 참된 천국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주교는 하나님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이해했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 너무 크고 위대하신 분이라서 저희가 이해하는 그 정도의 분이라면 그분은 하나님 절대 아니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 또한 저희들이 다는 알 수 없지만 이 수요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알아가는 그 부분, 부분의 하나님 나라가 저희 모두에게 위로가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경험되어지는 그 성령의 역사가 저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 긴 본문 다 읽어보셨던 것처럼 포도원 주인이 자신의 밭에서 일할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장면 그리고 그들이 일을 다 마치고 그들에게 품삭스를 주는 장면 그리고 그 가운데 불만이 있던 자들이 찾아와서 그 주인과 대화하며 주인이 자신의 생각을 설명해주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요 천국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저희들에게 들려줍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저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대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본문은 천국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천국은 포도원 주인 같다 천국은 포도원 주인과도 같으니 본문은 분명히 저희들에게 천국이 무엇인지 들려줍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가운데 저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주인이 행한 모습을 면밀히 살펴보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본문 1절 첫 시작에 생략된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원어로 보면 왜냐하면 이라는 단어가 이 문장이 있습니다 따라서 1절 말씀은 이렇게 되죠 왜냐하면 천국은 포도원 주인과 같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저희는 오늘 본문이 오늘 본문만을 보고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내용과 이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앞부분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예수님께 한 부자 청년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너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 나누어주면 그리고 나를 따르면 너 갈 수 있다 그 얘기를 들은 청년은 근심하며 떠나가게 됩니다 이후에 제자 중에 베드로도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이 부자 청년과 베드로의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한마디를 하시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 20장 1절 앞에 있는 19장 30절 말씀입니다 바로 앞에 19장 30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먼저 될 자 중에 나중 될 사람이 있고 나중 될 자 중에 먼저 될 자가 많다 예수님 도대체 하신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어떤 의미로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본문을 좀 더 살펴보면서 이 말씀 뜻이 무엇인지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천국은 누구와 같다고 말씀을 드렸죠? 포도원 주인 1절을 보면 이 주인이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 찾으러 일찍 아침에 떠납니다 저희가 사는 이 시대 근로시간의 기준은 평균적으로 직업군마다 차이는 다양할지 몰라도 9시부터 6시 정도로 저희가 이해를 합니다 예수님 사시던 이때 당시에 평균 근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였습니다 따라서 지금 집주인이 나간 이 시간은 오전 6시 이전에 나간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일을 시작해야 할 그 전에 사람들을 찾아서 일터로 보내야 하기 때문에 이른 시간 이 집주인이 지금 밖으로 나간 겁니다 당시 밭에서 일하는 품꾼들과 같은 이런 사람들은 일을 기다리며 한 곳에서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대부분 하루하루를 일해서 벌어서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주기도문해서 오늘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대부분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와 같은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 품꾼들이 한 장소에 모여서 자신들이 일을 하기를 기다리고 있으면 이들을 고용할 사람들이 그들에게 찾아가서 일을 할 만한 좋은 일 잘할 것 같은 사람들을 골라서 그들과 함께 계약을 맺어 자신의 밭으로 보내곤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집주인이 지금 그곳으로 찾아간 것이죠 집주인이 일을 시킬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계약을 맺고 그들을 자신의 포도원으로 보냅니다 2절에 보면 하루 일하는 대가로 이 집주인은 한 대나리온이라는 금액으로 그들과 함께 약속을 맺죠 이 당시 하루 일하는 품삭시 한 대나리온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집주인이 지금 일하는 품꾼들과 맺은 이 계약은 부족한 것도 아니요 더한 것도 아니요 아주 적절한 금액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본문을 계속 읽어가다 보면 이 집주인이 좀 독특한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시간으로 하면 본문에 등장하는 제3시, 제6시, 제9시 또 제11시 이와 같은 시간은 저희들이 생각하는 기준이랑 이 시작점을 다르게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가 쉽습니다 일하는 그 근로기준의 첫 시작은 오전 6시 따라서 오전 6시를 0시라고 보시면 3시, 6시, 9시는 각각 저희들의 기준으로 오전 9시, 오후 12시, 오후 3시 이렇게 되죠 집주인은 6시 이른 시간에 가서 자기 밭에서 일할 사람들을 분명히 계약을 맺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독특하게도 본문에서는 9시에 또 나가서 오전에 사람들을 계약해서 자기 밭으로 보냅니다 또 오후 12시가 되고 3시가 되어서 이 집주인은 또다시 그 장터로 나가서 많은 사람들 중에 일할 사람을 선별해서 자신의 밭으로 보내는 것이죠 본문 6절과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제11시에도 나가 보니 또 있는지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지금 이 집주인이 심지어 어느 때까지 사람들을 모집했는가 하면 이제 일 마치는 시간이 오후 6시 바로 1시간 전인 오후 5시 그때 시간으로 11시 그때도 나가서 지금 품꾼들과 계약을 맺어서 자신의 밭으로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7절을 보면 이 집주인이 만난 품꾼들이 독특합니다 어떤 사람인가 주인에게 지금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다 이 말씀을 어떤 면에서 저희는 여기에 있던 이 품꾼들이 너무 할 일 없이 놀고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인이 6절에서 보면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여기 놀고 서 있느냐 그런데 이 말씀을 세번역으로 7절을 읽어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아무도 우리에게 일을 시켜주지 않아서 이러고 있습니다 11시에 지금 이 자리에 여전히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은 여유가 있고 게을러서 이 자리에 있던 것이 아니라 일을 찾고 찾고 찾았는데 하루에 최선을 다해서 자기 일을 구하려 애를 썼는데 여전히 일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지금 이 11시에 만난 품꾼들이라는 것입니다 왜 집주인이 이들을 자기의 포도원으로 데리고 갔을까요? 그 이유는 본문이 말하고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저희들이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아무도 찾지 않은 품꾼들도 이 포도원 주인은 자신의 밭으로 보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어느 누구도 신경 쓰지 않고 이제 한 시간 뒤면 그냥 집으로 가도 괜찮은 사람들인데 그들을 이 포도원 주인은 불러서 자신의 밭으로 보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독특한 일은 여기에서 그친 것이 아닙니다 일을 다 마치고 이제 이 품삭스를 정산하는 자리에서 이 집주인은 가장 마지막에 일하러 왔던 사람들부터 가장 이른 시간에 일을 하러 온 사람들에게 순서를 거꾸로 해서 이 품삭스를 매겨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해되지 않은 장면이 벌어지는 거죠 오후 5시 이제 한 시간만 일하면 끝난 그 사람들에게 이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는가 한 대나리온을 그들에게 건네주는 것입니다 아까 본문 2절에서 저희들이 살펴보았던 것처럼 오전 6시부터 일한 사람들과 계약을 맺은 금액이 얼마입니까 한 대나리온입니다 왜 집주인은 한 시간만 일한 사람들에게 한 대나리온을 주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든 이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은 분명히 두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너무 황당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루 품삭시 한 대나리온인데 어떻게 한 시간 일한 사람한테 이걸 다 줄 수 있지 그러면서 동시에 또 다른 기대감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들었을 것입니다 한 시간 일한 것에 한 대나리온이면 나는 오늘 12시간을 일했으니까 나는 참 많이 받을 수 있겠구나 그들은 나중에 온 사람부터 값을 매겨주기 시작했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아서 모르지만 적어도 저라면 그런 기대감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이들과 동일하게 오전 6시, 9시, 오후 12시, 3시에 온 사람들도 모두 한 대나리온씩만 주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왜 집주인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한 대나리온만 준 것일까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저는 사실 이 이야기가 잘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생각해도 그냥 불평등한 일이구나라는 생각이 저에게 찾아온 것이죠 똑같이 일한 사람도 아닌데 왜 이 집주인은 한 대나리온을 똑같이 주었을까 여러분 왜 그렇게 주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왜 그 결과는 같은 것일까 이 질문이 제가 머릿속으로 떠오를 때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본문을 저희들이 읽을 때 저희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1절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본문은 천국이 누구와 같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포도원 주인과 같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임금을 받은 품꾼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이 일을 행한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살펴보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본문은 주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품꾼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주인의 마음을 깊이 헤아려 보면서 포도원 주인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 일을 행하였을까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느껴야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는 천국의 메시지가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천국 곧 하나님을 의미한다면 품꾼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저와 여러분인 성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성도가 들어가는 것을 일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왜 하나님 우리에게 동일한 품삭스를 주신 것일까요 본문 13절과 14절이 이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합니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내 뜻이니라 아멘 본문은 어떤 면에서 주인이 굉장히 차갑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세번역으로 읽으면 24절 말씀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당신에게 주는 것과 꼭 같이 내가 이 마지막 사람에게 주는 것이 내 뜻이요 개혁 개정은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건 내 뜻이다 얘기하는 것 같지만 이 주인은 정중하게 그에게 설명합니다 당신에게 주는 것처럼 마지막 사람에게도 이렇게 주고 싶은 것이 저의 마음입니다 집주인의 입장에서 이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해하시기가 쉽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 한 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시간만큼의 임금을 주는 것이 훨씬 이득입니다 한 대나리운을 주는 것은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손해보는 일입니다 근데 이 집주인은 그렇게 행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왜 그런지 이유를 설명하진 않지만 분명하게 이것이 자신의 뜻이라고 이 주인은 이야기합니다 시각을 바꿔서 그럼 한 시간만 일한 사람 그 한 시간만 일한 품꾼인데 그에게 이 주인이 준 한 대나리온 이 일을 경험한 이 11시에 온 품꾼들에게 이 일은 어떠한 의미로 다가왔을까요? 은혜입니다 아무도 자기에게 손을 내밀어주지 않았지만 7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일을 구할 수 없어 나는 이제 한 시간만 지나면 집에 가야 할 빈턴터리가 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던 나였지만 이 포도원 주인은 그를 불러서 일거리를 주고 다른 사람과 똑같은 임금을 준 그 일이 다른 품꾼들에게는 몰라도 이 11시에 온 품꾼들에게는 은혜인 것입니다 아무도 나를 주목해주지 않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6시부터 11시간을 서있던 그 사람들은 어쩌면 수많은 포도원 주인을 만났을 것입니다 그들이 왜 11시까지 아무 한 사람에게도 택한 바지 못했을까요? 어쩌면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쓸모없다 여기는 사람이었을지 모릅니다 뭐 하나 잘할 수 없을 것 같이 보이는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랬으니 11시까지 이 하나 구하지 못한 채 그들이 거기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을 불러서 이 포도원 주인은 전혀 다른 일을 행해 주었습니다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것입니다 여기에서 저희는 첫 번째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저를 따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천국은 은혜입니다 다시 한 번 고백하겠습니다 천국은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은 은혜입니다 본문이 들려주는 분명한 사실은 천국이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어도 하나님이 이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일을 주시고 기회를 주신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경험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저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랐지만 대학 시절을 살아가며 적어도 참된 믿음이 뭔지는 제가 잘 몰랐지만 참된 방황이 무엇인지는 내 귀로 듣고 내 눈으로 이렇게 볼랑말랑했던 그것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그 실체가 무엇인지 경험할 수 있었던 저의 대학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방황하던 그때 모태신앙이었던 저는 잠시 교회를 떠나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그 일은 제가 전도했던 제 친구가 다시 저를 전도해서 교회로 데리고 오는 그 역사가 저를 오늘 다시 이 자리에 하나님이 세우신 놀라운 섭리였던 것이죠 그리고 다시 공동체로 돌아가 길을 열어주시고 그곳에 정착하고 나중엔 소명을 주셔서 제 진로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셔서 목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이곳에 이끌어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가 저의 삶에 있습니다 신대원을 준비하던 도중 저는 너무 부끄러운 과거가 있습니다 정말 성경을 몰라서요 공부할 때 첫 시간에 그 성경 준비할 것도 몰라서 공부하러 갔습니다 그때 그 가르쳐주신 분이 성경이 추격된 거 있잖아요 성경 제 옆에 보시면 창출래 민신 저한테 세 명이 있었는데요 저를 딱 지목하시고 암을 찍으시면서 이게 뭔지 물으시는 겁니다 보통 신대원 가는 지체들은 다 그거 알고 있는데요 저는 고민하고 고민하고 떠오르는 말이 없다가 불현듯 스쳐 지나간 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암몬 암호수도 모르던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온전히 살아가지도 못했던 저도 사용해 주신 하나님인데 여러분의 삶도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까지 있어 오지 않았습니까? 아무 가진 것 없어도 저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시고 죄악에서부터 우리를 생명으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들 안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 은혜가 저희들의 삶에 있습니다 따라서 천국은 은혜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매일 말씀을 통해서 다시 그 은혜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 저희들의 신앙이 어느 곳으로 흔들릴지 모릅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믿음과 신앙이 작동하지 않는다면 저희는 어느 틈에 한쪽으로 치우쳐버리게 되죠 세상으로 치우칠 수도 있고요 나 자신에게 치우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기억하기 위해서 돌아가야 할 십자가 앞에 매일매일 머무르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천국의 은혜를 다시 묵상하며 떠올리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 번 고백하겠습니다 천국은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한 가지를 더 저희들에게 들려줍니다 본문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여기서 내가 악하게 보느냐라는 이 구절을 원어로 얘기하면 너의 눈이 악하다라는 뜻입니다 너의 눈이 악하다라는 이 뜻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리고 누구에게 이 말을 한 것일까요? 포도원 주인은 6시부터 나와서 열심히 일한 그 품꾼들에게 이 15절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의 눈이 악하다 왜 이 주인이 그들에게 이와 같은 말을 했을까요? 사실 6시에 나와서 일한 사람들이 이 일을 보고 화날 법도 합니다 자신들이 한 시간만 일한 사람들에게 한 대나리온을 주는 것을 보면서 이들의 생각에서는 이 한 시간만 일했던 사람들을 보면서 편견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저렇게 불성실하고 누구도 쓰지 않던 일꾼들을 불러서 한 대나리온을 주었다면 적어도 나랑은 차이가 있어야 할 텐데 아니 사람은 고사하고 일한 시간만 봐도 한 시간과 열두 시간이 어떻게 같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가 이들은 너무 화가 나서 11절에서 집주인을 원망하며 이르도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번역으로 보면 투덜투덜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잔뜩 화가 난 이들에게 포도원 주인이 지금 너희의 눈이 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들의 눈이 악할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비밀은 2절에서 처음 포도원 주인이 이들과 계약했던 그 계약의 내용을 떠올려보면 알 수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분명히 이들과 맺었던 약속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들이 내 밭에 와서 일해라 내가 너희에게 한 대나리온을 주겠다 이걸 가지고 서로 약속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들에게 한 대나리온을 준 것이 잘못된 일입니까? 약속을 지킨 일입니까? 약속을 지킨 일이죠 포도원 주인은 잘못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잘못을 한 것일까? 품꾼들입니다 약속한 만큼 임금을 그들에게 주었는데 그들이 그걸 받은 다음에 행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과 오후 5시에 나온 품꾼을 비교했던 일입니다 예수님 계시던 당시 악한 눈이라는 표현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탐내는 그 시기심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들려주시기도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과 23절을 보면 눈은 몸의 등뿌리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따라서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좋은 눈입니다 좋은 신앙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동료 일꾼들에 대한 극율한 마음이 전혀 없이 지금 이 6시에 온 일꾼들은 오직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받지 못한 거기에 지금 이들의 시선이 머무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거를 찾지 못해서 그 가정을 이끌어 나갈 그 어려운 상황에 있던 11시에 있던 품꾼들의 상황은 그들의 눈에 온데간데 보이지 않고 단순히 내가 일한 것과 그가 일한 것을 비교하며 그 차이 가운데 내가 받아야 할 곳에 머물렀던 그들의 시선이 여러분 오늘 본문을 묵상하시면서 느껴지십니까? 자신이 저들보다 더 일했는데 왜 그들보다 더 나은 보상이 없느냐 이게 지금 이 6시에 나온 일꾼들이 가지고 있던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까 1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야기는 왜냐하면이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이 본문 앞절에 시작됐던 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 중에 먼저 될 자가 많다 이 얘기를 하신 예수님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시작이 무엇인가? 베드로가 예수님께 했던 질문입니다 마태복은 19장 27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베드로는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고 근심하며 돌아가는 것을 본 이후에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저 청년이 저렇게 근심하며 자기가 가진 걸 다 팔지 못하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버리고 그 배 위에서 예수님 콜링하셨을 때 그 즉시 따랐던 저희들은 예수님 저희들 무엇을 더 얻을 수 있습니까? 베드로가 질문한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대답해 주십니다 그래 너희들 얻을 것이 많다 분명히 너희들 하나님 주실 은혜가 많을 것이다 그러나 기억해라 먼저 될 자 중에 나중 될 자가 많을 것이고 나중 된 자 중에 먼저 될 자가 많다 왜냐하면 천국은 포도원 주인과 같기 때문이다 베드로야 잘 들어라 너가 생각하는 그 비교의 의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내가 너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는 천국은 포도원 주인과 같아서 그 비교의 의식이 아니고 너가 무언가 더 받게 되는 그 보상의 의식이 아니고 은혜가 있어야 한다 예수님은 그걸 베드로에게 들려주고 싶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16절 끝에 보면 나중 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것이다 이 순서를 뒤바꾸셔서 예수님은 포도원 품꾼 이야기를 앞뒤에 마태복은 19장 30절과 20장 16절로 그렇게 설명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베드로야 기억해라 너가 지금 생각한 거 틀린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흐름에서 오늘 이 품꾼들에게 주인이 이야기한 너의 눈이 악하다는 의미는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 그들과 비교해서 우월하다고 느끼는 그만큼 더 받고자 하는 그 보상의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은 정확하게 악한 눈이라는 표현으로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희는 세상을 살아가면 참 세상의 기준과 질서에 많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만 읽어보아도 저희들이 느끼는 불평등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이러실 수 있지? 어떻게 하나님 이와 같은 불평등을 보여주실 수 있지?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말하는 공평과 평등 그것 아닙니다 열 개를 가지고 있는 걸 하나씩 갖는 것이 세상의 공평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공평은 열 개를 다 가져도 모자른 사람이 다 그에게 주어도 괜찮은 것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공평입니다 남은 아홉 명이 다 갖지 않아도 그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에게 주는 것이 공평인 것이죠 말씀 앞에 보다 저희들이 정직하기를 원합니다 여기 계신 저를 포함해서 저희 모두가 나의 노력 나의 섬김 나의 신앙이 저 은밀한 마음 속에서 누군가와 비교하며 하나님 저는 이렇게 훌륭한 신앙을 갖고 있는데 저에게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더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한 주 한 주 주님 앞에 예배의 시간을 지키며 기도하며 말씀 묵상하며 이 시간을 지키는데 주님 저에게 이것 이 행위로 인한 보상을 그 은혜를 더 주시옵소서 저희는 어쩌면 그러한 마음으로 세상의 질서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는 이 말씀 통해서 오늘 우리의 눈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눈이 오늘 이 포도원 주인과 같은 이 마음에 머무르고 있는지 아니면 6시에 나와서 일한 그 품꾼들처럼 내가 받지 못한 그곳 그것에 머무르고 있는지 저희들이 오늘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이른 시간 일하러 나온 그 품꾼들처럼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저희들에게 하나님은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 은혜가 이제 너무 익숙해서 이 은혜가 너무 자연스러워서 다른 은혜들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 이 은혜 저에게 충분하니 새로운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하니 저에게 이에 대한 또 다른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시야와 시선은 어쩌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저희들에게 주실 은혜에 더 머무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도 그런 마음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이 은혜가 있는데 이거 괜찮고요 다른 은혜를 저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이 은혜를 이루어주시옵소서 그런데 깊이 생각해 볼 때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가 아직 다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저희들 이 세상 끝나고 끝까지 믿음 지킬 때 그때에야 비로소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시는 것이 영원한 생명 아닙니까 따라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이미 주신 이 은혜 이것이 앞으로 저희들에게 주실 은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눈이 가야 할 곳은 어디인가 또 다른 은혜 세상적인 기준으로 나에게 필요한 보상의 은혜가 아니라 주님 나에게 이미 주신 이 은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는 것을 믿고 주님 내가 이 주신 은혜에 오늘도 한 번 더 나의 시선을 머무르도록 하겠습니다 그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 아닐까요 하나님 분명히 저희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마태복음에서도 고린도 후서에서도 여러 신약 성경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 안 주신다는 거 아닙니다 저희 각자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희들 안에 우선되어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11시에 나온 그 품꾼과 같은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한 번 떠올리기를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희들은 왜 새로운 은혜만 하나님 이거 말고요 내 일이 잘 풀리게 해 주시옵소서 내 가정에 이러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거 필요하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것 아닙니다 저희들이 처음 불렸던 그때 너의 노력으로 구원 받을 수 없고 너의 능력으로 구원 받을 수 없었던 그때 11시에 나온 품꾼과도 같았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 번 하나님 떠올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품꾼들이 누렸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들 그걸로 돌아가야 합니다 저희들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은 자꾸 저희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노력한 만큼 대가를 받아야 한다 희생하면 바보가 된다 지렁이도 밟아 꿈틀대야 콩꼬물라도 얻을 수 있다 하나님 나라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노력과 능력으로 갈 수 없습니다 5시까지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던 품꾼이 저와 여러분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오늘 저희들 안에 어디에 갔습니까 저희들 어쩌면 주신 은혜는 잊어버린 채 주실 은혜에만 저희들의 시선이 머무르고 있던 것 아닙니까 혹시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이 십자가 은혜가 아니라 다른 보상이나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것들을 가지고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 계시다면 그 굳어져 있는 마음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굳어지고 깨어지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따라서 저를 따라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신 은혜가 주실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주실 은혜입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저희들 두 가지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천국은 은혜입니다 자격 없음을 오늘 말씀 통해 다시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희생과 사랑으로 하나님 백성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실 모든 은혜를 담고도 남을 만한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가 됩니다 저 여러분의 시선이 다른 은혜가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 은혜에 머물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짧은 글 하나 읽고 설교를 마치려 합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쓰신 성경이란 무엇인가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겸손이란 무언가를 배울 때만이 아니라 받을 때도 드러납니다 아이는 의존적 존재입니다 아이가 노력을 해서 얻어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이가 가진 모든 것은 대가 없이 주어진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죄인은 하나님 나라의 삶, 영원한 생명을 받을 자격도 없고 노력으로 얻을 수도 없습니다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기 위해 우리는 스스로 낮추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저희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을 때